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HLB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어쨌든 토요일인데 자 지금 67,100원 위치하면서 금요일날 FD에 대한 임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하한가를 좀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 나아가야 하는지 심착하게 바로 시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팔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정말 화도 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뭐 여기에 전재산이 들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원래 워낙에 우리가 기대를 좀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진양권이 99%의 확률로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1%의 확률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 나아가야 할지 어떤 식의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HLB를 녹화를 정말 수시로 했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4, 5번씩은 꼭 녹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점에서는 당연히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딱 3번만 말씀드릴게요 3번 그러니까 3번 타점 3번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첫 번째 3월 7일이었습니다 3월 7일 날 19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이 JJ 에셋이 지금 HLB에 들어와 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진양권 회장이 영상 녹화한 것도 있고요 가남신이나 NDA 본인신사 관련 해가지고 녹화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3월 7일 날 영상을 조금 녹화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투자 조합이 들어와 있다 투자 조합이 들어와 있고 JJ 에셋 얘네들이 항상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항상 들어와 있는데 이전에 스마트 솔루션지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쨌든 내부적인 소스를 오가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동조했을 거고 어쨌든 얘네들의 시나리오로 따라서 우리도 전부 다 수익을 봐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3월 7일 날 저녁에 좀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뭐라 그랬다?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3월 8일 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이 당시 어쨌든 스마트 솔루션지라는 종목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공시까지 찾아가면서 21년 8월에 공시까지 찾아가면서 스마트 솔루션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업보호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대량 보유를 누가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JJ 에셋 얘가 나와 있다 지금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전에 HRB가 600억에 대한 시비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시비를 냈는데 이 당시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당시에 이제 투자자 명단을 조금 확인해 보면서 이 당시에 표면 이자율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 이자보다 못한 이자를 받고 누가 빌려주느냐 하고 봤더니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JJ 에셋 얘네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스마트 솔루션지라는 종목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땡겼던 애들이 지금 HLB에도 들어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자 스마트 솔루션지의 21년 8월에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21년 8월이 이쯤이었어요 이쯤 이쯤에 어쨌든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주가가 8천원이었습니다 8천원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해먹고 나갔습니까? 8만원까지 10배의 수익 보고서 나갔습니다 10배의 수익 보고서 에시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시트한 물량을 결국 누가 받아 먹는다? 개인들이 받아 먹는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만의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이러한 투자 조합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 있다 어디에 HLB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우리는 3월 8일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3월 7일날 저녁에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영상 녹화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3월 8일날 8만원으로 출발하면서 98,900원까지 23%에 따른 급등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어쨌든 미국의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에 연달아 등재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 당시에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 자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3월 13일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잠깐 보시면 자 영상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이 당시에 두 달 전에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쇼스키즈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영상 잠깐만 보고 갈게요 매수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러한 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분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쇼커버링 뭡니까? 지금 분매도를 치려면 일단은 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매도세가 연출이 되면서 주가가 물려야 되고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물량에 대한 상황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주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만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물량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받아놓은 물량을 채워놓기는 해야 되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해서 일단 물량을 채워놔야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조금 연출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 이 당시에 제가 세력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어쨌든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 보니 어쨌든 얘네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쇼커버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10만 2,300원이죠 10만 2,300원 제가 이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마 3월 13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차트부터 한번 보면 3월 13일 날 이 당시일 겁니다 3월 13일 날 10만 2,300원 이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좀 녹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왜 달렸느냐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리기 전입니다 지금 차트를 조금 깨끗하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기 전이에요 일단 급등 나온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급등 나왔고 상당 구간에서 어쨌든 쇼커버링이 나올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아래 꼬리가 달리기 전인데 영상 녹화하고 올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HLB 찌라시 나왔습니다 똑같이 3월 13일 날 오후 1시 46분에 지금 이렇게 찌라시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 뭐라 그랬다 뭐 어쨌든 뭐 신약 승인이 어렵다 뭐 불확실성이 생겼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찌라시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어쨌든 쇼커버링을 했다 누가?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세력들의 쇼커버링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HLB 매도하는 시점은 언제 말씀드렸다? 3월 2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6일 날 IR이 나온다고 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다? 전략 매도 싹 다 던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상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매도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좀 급하게 찍고 있어요 우리가 매도를 1차적으로 매도한다는 그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3월 29일 이전에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모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IR이 나오게 되면서 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재료 소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3월 29일의 파이널 리뷰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IR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1차적인 단기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올라타면서 매집하시는 분들 일단 중단하세요 일단 중단하시고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싹 다 던지고 나서 눌림목 나오면 그때 매매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3번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3번 3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 그대로 전부 다 마쳤죠 급등 나온다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자마자 8만원에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3월 26일날 IR이 나오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있어서 매도해야 된다 매도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상승 파동에 있어서 찌라시가 나오면서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오고 공매도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날 2시간 영상 업로드 하자마자 2시간 있다가 바로 찌라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래 꼴이 달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자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면 우리가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찌라시가 나왔지만 어쨌든 아래 꼴이가 달리는 모습 보면서 저는 조금 다행이다 라고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인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신호를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세력들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력들 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IR이 나왔는데 불구 IR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12만 9천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8만 5천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 세력들은 매도 시점을 IR 나왔을 때 이미 여기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걸 알고 미리 고점이다 지금 이 고점은 다시 안 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리 싹 다 던지고 나가자라고 어쨌든 세력들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런 매도 타점 안내 드리고 나서 제가 눌리모매매 하자고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눌리모매매 하자고 말씀드려놓고서 타점 드렸나요? 안 드렸단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기술주나 산업주를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FD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 물론 진양고는 99 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성공률이 99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반반에 대한 도박을 할 거면 그냥 카지노 가가지고 정성 카지노 가가지고 홀더몰 하시던 바둑이라 하시지 뭐하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반반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HLB가 만들어주는 차트에 있어서 그냥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HLB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로 우리는 그냥 지분 투자하는 게 아닌 만큼 우리는 그냥 매매를 통한 내 돈만 벌면 그만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HLB에 대한 매매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 영상 보시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B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들 증권사에 15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증권사에 어쨌든 내부 관계자들이랑 갖고 있는 그 대유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들어오는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리자마자 전부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다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자마자 23% 급등 나오고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마이너스 15% 급락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50%에 대한 수익들 전부 다 남겨드렸다란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아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LB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조합 세례수급에서 포착됐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자 그리고 나서 IR 나올 거니까 일단 전량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타점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죠? 영상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어요 영상에 전부 다 미리 먼저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적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HLB가 만들어줄 지금 이러한 차트에 있어서도 제가 앞으로도 적중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속는 셈 치고 제가 타점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참고자료로 활용이라도 해보셔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말씀드렸던 만큼 그대로 전부 다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전부 다 싹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HLB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매매에 대한 타점을 잡아 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LB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LB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HLB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이너스 40%다 마이너스 50%다 마이너스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H7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물론 HLB에 대한 내부적인 소스도 분명히 중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상으로 전부 다 그냥 안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화낸다고 해가지고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침착하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시면서 파점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LB라고 두 글자 어디로? 010-5073-8528번으로 LB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반기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가 있겠죠 하반기 이 하반기에는 뭘 한나 그랬습니까? 시즌2로 한나 그랬어요 시즌2 근데 우리가 시즌2가 진짜 본게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닿는 데까지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그래서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상반기까지만 좀 구경해봤다가 하반기에 시즌2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들어와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께 안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해보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끝났고 지금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점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억 투자금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포트 구성에 대한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응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단기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상당 구간에서 그냥 편하게 횡부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횡부하고 있을 때 횡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매도 시그널 딱 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커피 한 잔 하시다가 뭐 담배 한 대 태우시다가 뭐 차트 한 번 딱 봤어 근데 매도 시그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인은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예요 이 300분은 지금 상반기 들어오셨다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웬만하면 관망만 해보려고 하시더라도 지금 들어오신 게 좋을 거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2에는 입장인은 안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려고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챙겨가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만원에서 100만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게 1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똥차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니까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하는 문자는 전부 다 답장을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제 연락처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 그리고 매매 타점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 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 놓으시고 관망만 해 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